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명함정 권한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 거지같은 게임이야 이거 안녕 내 이름은 권한 함정이지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곤 하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큰 사건이었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 으아 잘잤다 일단 일어났으니 아침 체제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잠깐만요 게임 소리 조절 좀 뭐야 어 뭐야 미칫 잠깐만 날 떠나지마요 뭔 개소리야 갑자기 그럼 나와 맞짱 뜨자 굿보이 야 권한 좀 닥쳐 미쳤냐 아침부터 뭐지 아침부터 욕을 쳐먹으니 오늘 시작부터 좋구만 부엌가서 이제 내가 사온 치킨을 먹어야겠다 이 새끼 아침부터 치킨 먹네 부럽다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웬 뼈 따기가 있어 응? 웬 닭뼈가 여기 떨어져있지? 뭐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내가 이제 어제 사놓던 치킨이 어? 실패 내 툴툴 치킨이 없어졌어 이건 사건이야 정말 됐어 그러면 신고할거냐 네 뭐 방금까지 뭐야 치킨 부설기가 있군 어? 챙겨야겠죠? 좋아요 게임 졸라 대충 만들었네 어? 아니 설마 그때? 희뿌금은? 어..엄만가? 응? 계란누나 뭐 먹는거지? 계란누나 뭐 먹어? stain zm 잎 이런 미친놈 흥 흥 그림 h h hm 흥 흐으으으응? 이제야 알겠어 범인은 그 사람이야 흫 이 사실을 골론보 아저씨에게 말씀드리자 형사님 골론보 형사님 무슨 일이지? 범인을 찾았어요. 범인은 아 그래 잘했구나. 이제 이만 가도 되지? 이런 형사님은 내 말 전혀 안 믿고 있어. 이럴 때 유명하지 않은 아저씨는 어딨는 거야? 모두 철수! 안 돼 제발 이러다 범인을 놓치고 말 거야. 뭐지? 아니 왜 내 집에 경찰이 어? 누구 집이라고? 어? 뭐 이 뭔 개소리야 이거 왜 이래? 계란.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아버지 오셨네요. 근데 뭔 일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아저씨와 범인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지금이다. 뒤로 가서 브라우닝 박사님의 만들어주시면 마비침을 싸야 돼. 야잇! 경찰 눈에 띄면 침을 못 쏜단 말이야. 아저씨 미안. 한 번만 아저씨 빌릴게. 허앗! 아저씨 걱정마. 내가 이름에도 써둔 초고스라니까 정확하게 목에 맞출게. 헤드샷. 콜롬보 형사님. 무슨 일인가? 제가 방금 집에 들어와서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자네도 뼈소린가?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형사님. 자네. 자네에게서 피가 철철 넘친다 말이세요. 선체로 죽었어. 죽었어. 들켰어. 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천재인 듯? 형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형사란 직업이 힘들죠? 형사님. 요즘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축구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형사님. 닥쳐. 으흥. 안녕? 뭐야. 설마 벌써 끝은 아니겠지? 내 이름은 권한. 함정이죠. 야 이 미친. 뭐야 이게. 10분도 안 됐네 이거. 미친. 이게 끝이야 이게. 이런 미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명함정 고난. 네 올클리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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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